종목을 고르는 프로세스는 경마와 유사하다. 경마에서 돈을 벌려면 꾸준히 승리하는 말을 골라야 하는 것처럼 투자로 수익을 내기 위해선 좋은 기업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같은 말이라 하더라도 말을 모는 기수에 따라 경기 결과가 달라짐으로 기수의 능력을 파악해야 한다. 기업에서 기수는 곧 경영자 CEO다. 주식은 사업과 경영자를 한꺼번에 구매하는 행위로써 마치 운전자가 딸린 차를 사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아무리 좋은 말과 기수라 하더라도 모두가 승리를 예상한다면 배당률이 낮게 매겨져 적중에 대한 보상이 적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투자자는 여러 배팅처 중 배당률이 잘못 매겨진 경주말을 찾으려 치열하게 노력한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최준철 김민국님이 지은 한국형 가치투자입니다. 이 두 분은 VIP 투자자문의 공동대표이고 3조 원이 넘는 자산을 운영 중입니다. 주식 투자는 돈을 벌기 위한 좋은 수단이지만 제대로 하지 않으면 돈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식 투자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중요할까요? 좋은 기업, 훌륭한 경영자, 그리고 좋은 가격은 모두 주식 투자에서 돈을 벌기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요소를 찾기 위해서는 꾸준한 노력과 연구가 필요합니다. 이 책에서는 저자가 20년간 실전 투자를 하면서 터득한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볼 내용을 잠시 살펴볼 건데요. 이 책은 총 4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제 2부 가치주 기준 세우기에서 3장 좋은 기업과 경영자, 비즈니스 모델, 성장 잠재력, 경영자, 4장 좋은 가격, 여기서는 적정 가치 구하기 1, 저평가 판별하기 1 이 부분을 살펴볼 것입니다. 솔직히 좋은 기업, 경영자, 좋은 가격 이 세 가지를 제대로 알기만 하면 주식 투자에서 돈을 잃을 확률은 낮추고 돈을 벌 확률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시간 내용은 정말 주식 투자를 성공하는데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니까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책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제 3장 좋은 기업과 경영자, 가치 투자는 기업과 동행하는 투자입니다. 그런데 좋은 기업의 요소가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면 어떤 기업과 손을 잡아야 할지 언제까지 함께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좋은 종목을 고르는 프로세스는 경마와 유사합니다. 경마에서 돈을 벌려면 꾸준히 승리하는 말을 골라야 하는 것처럼 가치 투자로 수익을 내기 위해선 좋은 기업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같은 말이라 하더라도 말을 모는 기수에 따라 경기 결과가 달라짐으로 기수의 능력을 파악해야 한다. 기업에서 기수는 곧 경영자, CEO다. 주식은 사업과 경영자를 한꺼번에 구매하는 행위로써 마치 운전자가 딸린 차를 사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아무리 좋은 말과 기수라 하더라도 모두가 승리를 예상한다면 배당률이 낮게 매겨져 적중에 대한 보상이 적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가치 투자자는 여러 배팅처 중 배당률이 잘못 매겨진 경주말을 찾으려 치열하게 노력한다. 이게 제가 인트로에서 읽은 내용인데요. 너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머릿속에 갖고 있는 종목 선택 프로세스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각 단계를 깔때기로 표현한 건 검증 순서를 나타낸과 동시에 기준에 맞지 않는 종목을 걸러 점차 압축해 나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덧붙이자면 가격 부분이 첫 번째 순서로 올라가기도 한다. 투자 아이디어가 싼 가격에서 출발해 그 다음 사업 내용을 검증해 보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즉 이 모양이 종목 선택 프로세스인데요. 비즈니스 모델을 검토하고 통과되면 기업의 성장 잠재력을 보고 또 통과되면 경영진의 능력을 보고 또 통과되면 기업의 가격이 적정한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는 비즈니스 모델, 성장 잠재력, 그리고 경영진 판단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장을 달리하여 사장에서는 좋은 가격을 알아보는 법, 즉 적정 가격과 저평가 판단법을 살펴볼 것입니다. 1. 비즈니스 모델 비즈니스 모델은 기업이 이익을 창출하는 방식을 뜻한다. 같은 장사라 하더라도 식당과 슈퍼마켓의 비즈니스 모델은 다르며 같은 요식업이라 해도 뷔페와 국밥집의 비즈니스 모델 간에는 차이가 있다. 비즈니스 모델은 웬만해선 바뀌기 힘든 태생적 속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경주마의 품종에 대입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 오래도록 빨리 달릴 수 있는 유전자를 타고난 말이 아니라면 아무리 기수가 뛰어나다 하더라도 레이스라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계속 승리를 쟁취할 수는 없을 것이다. 좋은 비즈니스 모델은 적게 먹어도 근육이 잘 붙는 말처럼 투입 대비 산출이 높다는 특징을 갖는다. 즉 같은 양의 자본으로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하면 그만큼 주주는 빠른 기업가치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 매년 같은 일이 반복된다면 시간이 흐를수록 그 차이는 더 커진다. 우리의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 비즈니스 모델이 좋은 기업들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갖추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첫째 반복 구매되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둘째 소비자 기호와 기술에 따른 변화가 크지 않다. 셋째 고객 숫자가 많고 다변화되어 있다. 넷째 쉽게 모방하기 힘든 무형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좋은 요소들이 융합되면 자본집약적이지 않으면서 재투자의 필요성이 크지 않을 뿐 아니라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으며 현금을 빠르게 만들며 높은 진입장벽을 갖게 된다. 수명이 긴 말처럼 사업 존속 기간이 오래가는 동시에 소비자 공급자 경쟁자에게 갑의 위치를 점유하는 힘이 센 회사가 되는 것이다. 이는 결국 실적의 안정성 높은 영업이익률과 자기 자본이익률 그리고 높은 시장 점유율 수치 등을 통해 드러난다. 그래서 이 뒤에는 좀 더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국내 기업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든 산업은 두 가지로 나뉜다고 생각한다. 현재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분야와 앞으로 경쟁이 벌어질 분야가 있을 뿐이다. 특히 높은 ROE를 향유하는 성장 산업이라면 경쟁은 필연적으로 따라온다. 100의 자본을 넣어 20의 산출이 나온다면 나는 10만 먹어도 오케이이라며 도전하는 후발 주자들이 출연하기 마련이다. 경쟁이 없는 시장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경쟁이 생겼을 경우에도 우리가 검토하는 회사가 수성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논점이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저는 이거를 몰랐을 때는 현재 수익이 많이 나고 전망만 좋다면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현재 아무리 좋아도 이게 지속될 수 있느냐가 핵심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경쟁에서 고객을 지키고 마진을 방어해 결과적으로 ROE를 유지하려면 경쟁자들은 할 수 없지만 나는 할 수 있는 경쟁 우위가 필요하다. 버핏이 비유적으로 표현해 보편적 용어로 자리 잡은 경제적 혜자와 같은 의미다. 경쟁 우위 요소는 대량 4가지로 요약되며 떠오르는 국내외 경쟁 우위 기업들을 정리한 표는 다음과 같다. 그래서 경쟁 우위의 요소를 이 표에서 설명하고 계시는데요. 1은 고객 충성도 2는 전환 비용 전환 비용은 다른 제품으로 전환하는데 비용이 큰 기업이고요. 3은 네트워크 효과 네트워크 효과는 사용자가 늘어날수록 사용자가 연결 가능성이 높아져서 네트워크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4는 비용 우위 그래서 국내 기업 사례, 해외 기업 사례를 들고 있는데요. 1. 고객 충성도가 높은 기업은 하이브, 하이트진로, 애플, 나이키고요. 2. 전환 비용이 높은 기업은 더존, 비즈온, 골프존, 마이크로소프트, 블룸버그라고 하고요. 3. 네트워크 효과가 높은 기업은 카카오, 아프리카TV, 알파벳, 유튜브, 그리고 메타, 페이스북이라고 합니다. 4. 비용 우위가 높은 기업은 다이소, 영업무역, 코스트코, 가이코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게 종목 추천은 아닙니다. 경제행 우위가 있는 기업이 이런 기업이 있다는 것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신 것입니다. 비즈니스 모델 점검에서 중요한 건 업종 자체가 아니다. ROE가 높은지, 높은 ROE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 경제행 우위가 존재하는지, 경제행 우위가 유지될 수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시간을 오래 견딜 수 있는 와인만이 최고의 품질을 보증하는 그랑쿠리 등급을 받듯 내구성과 지속성은 좋은 기업을 결정짓는 핵심 요인이다. 좋은 사업은 결정하기 쉬운 문제들이 계속 이어진다. 나쁜 사업은 고통스러운 결정이 계속된다. 찰리 먼 거. 이 성장 잠재력. 성장은 좋은 것이다. 이 명제를 부정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쟁점은 그 대상이 과연 클 수 있느냐. 그렇다면 얼마나 클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다. 특히나 기업이든 땅이든 말이든 돈을 지불하고 구매한 투자 대상일수록 성장의 이슈는 첨예하다. 성장한 만큼이 곧 투자자의 수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성장이란 단어를 듣는 순간 메타버스, 우주산업이 떠오른다면 그건 성장의 환상을 부축히는 스토리 요소에 가깝다고 지적하고 싶다. 이처럼 시장에선 개념적 성장주 개념이 여전히 득사한다. 이 회사로 인해 미래가 바뀔 거라는 상상만으로도 투자자로선 흥분되는 일이니 이해는 가나 그동안 시장에서 만들어낸 수많은 환상 중 일부만 실현된 것 또한 사실이니 경계심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다. 앞에서 배운 내재가치 의미를 다시 새겨본다면 성장이란 스토리에 그치지 않때 실제적인 이익성장으로 이어져야 의미를 가진다. 아무리 오래된 굴뚝산업이라고 해도 10년간 이익이 늘 수 있다면 가치투자자들은 성장주라는 타이틀을 부여한다. 반면 환상의 의거에 주가가 올랐다 하더라도 입증할 만한 이익을 끝내 보여주지 못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고 만다. 코로나 팬데믹 전후로 이런 사례가 대거 쏟아졌다. 기업이익은 P 곱하기 Q 빼기 C로 표현할 수 있다. P는 제품 가격, Q는 판매수량, C는 비용을 뜻한다. 즉 제품 가격이 상승하고 판매수량이 증가해 매출이 느는 가운데 비용이 감소하면 이익은 성장한다. P 곱하기 Q 값이 늘면 매출액 성장률로 P 곱하기 Q 마이너스 C 값이 늘면 영업이익 성장률로 반영된다. 이 이니셜은 뒤에도 나오기 때문에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두 가지 경우에 해당될 때만 Q를 희생시키지 않고 P를 올릴 수 있다. 즉 판매량을 유지하면서 가격을 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경쟁 우위가 있어 가격을 편하게 올릴 수 있는 경우다. 버핏이 반복해서 얘기하는 시즈캔디 그리고 에르메스 샤넬 등 명품회사가 그 애다. 대체제가 마땅치 않으면 소비자는 높아진 가격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한국에서 목격한 대표적인 사례는 동서의 자회사 동서식품이었다. 소비자들이 맥싱 커피 믹스에 입맛이 길들여져 있는 데다가 스틱당 가격이 낮다 보니 1, 20원 차이에 민감하지 않은 특징으로 말미암아 제품 가격을 거의 매년 올렸음에도 수요와 점유율을 계속 지켜갈 수 있었다. 두 번째는 무차별한 제품이지만 갑자기 수요가 늘거나 경쟁사의 공급이 줄어들어 수급의 미스매치가 발생하는 상황이다. 2002년부터 2007년까지 국내 철강 조선 회사들이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이다. 이 기간에 포스코는 강판 가격을 아무리 올려도 수요가 충족되지 않아 만드는 대로 팔려나갔고 현대 중고급은 성과가 계속 올라도 배를 지을 도크가 모자라 주문을 더 받을 수 없는 정도의 호황을 누렸다. 하지만 수요를 미리 당겨 쓴 까닥에 2008년 이후 고난의 행군이 이어졌으니 그 끝이 있다는 점 또한 명심해야 한다. Q 즉 판매량을 늘릴 수 있는 환경으로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것이 그 기업이 속한 산업의 성장이다. 뜨거운 관심을 받는 산업이 손쉽게 증시 테마의 선두에 서는 이유다. 하지만 가치 투자자는 기업이 자신의 의지로 행하는 확장에 주목해 Q 성장의 원천을 좀 더 넓게 살펴본다. 생산량을 늘리는 공급 확장, 제품의 종류를 늘리는 제품 확장, 판매처를 늘리는 지역 확장이 그것이다. 이 외에도 남의 시장 점유율을 빼앗아 와서 나이 성장을 도모하는 방법도 있고 기업 인수를 통해 남의 이익을 내 것으로 접붙이는 방법도 있다. 한국형 가치 투자 전략에 소래된 사례 중 20년 후 20배 이상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오리온의 상승 배경을 살펴보자. 2002년 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4.4배, 8배 증가했다. 우선 초코파이, 포카칩 등 충성도 높은 제품을 보유한 덕에 Q 하락 없이 물가 상승에 맞춰 P를 꾸준히 올릴 수 있었다. 그 사이 오감자, 꼬북칩 등 신제품을 히트시키며 제품 확장에서도 성공을 거뒀다. 뭐니뭐니 해도 가장 핵심적인 Q 중가는 지역 확장에서 나왔다. 전형적인 내수업체였던 오리온은 지금 중국을 필두로 이어 러시아, 베트남에 진출한 결과 현재 해외 매출 비중이 60%를 넘는다. 현지의 공장을 세우며 공구박장이 뒷받침되었음은 물론이다. 거기다 현 사령탑 허인철 대표의 치열한 비용 절감 노력은 잘 알려져 있다. 심지어 P와 Q가 늘어난 것만 해도 대단한데 긴장을 늦추지 않고 시까지 줄인 것이다. 이것이 전형적으로 수익이 급격히 상승하는 기업이고 이런 기업에 투자하면 10배, 20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례를 통해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다. 하나는 기업 성장에 산업 성장이 반드시 따라져야 하는 건 아니라는 점이다. 오리온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성장산업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제거업에 속한 회사다. 중국에서의 성공이 알려지기 전까지 그다지 환호를 받는 곳은 아니었다. 다른 하나는 주식 시장은 이익 성장을 장기적인 주가 상승으로 결국 반영해 준다는 점이다. 단기에 튀어오르지 않는다는 점도 명심하자. 즉 지금 추천하는 게 아니고 이런 유형의 기업을 발굴해서 투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오리온은 지나간 사례죠. 3. 경영자 마리 기수에 해당하는 경영자의 존재에 대해선 두 가지 관점이 존재한다. 피터린치는 바보라도 경영할 수 있는 회사에 투자하라며 경영자의 역량보단 단순하면서도 강한 사업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실제로 월가의 영웅에선 린치가 투자한 회사의 경영자 이름이 잘 등장하지 않는다. 반면 워렌 버핏은 투자 사례에서 꼭 경영자의 이름을 찬사와 함께 언급한다. 파악한 경영자의 역량을 매수 고려시 반영했다는 증거다. 우리는 장기 투자를 염두에 둔다면 경영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문제는 탁월한 경영자인지 즉시 알아차리기가 어렵다는 데 있다. 우리 경험상 최고 경영자들은 사내에서 가장 열정적이며 비전을 고객, 주주, 직원 등의 이해관계자들에게 유창한 언어로 전달하는 데 특화된 사람들이다. 실제로 그들이 뱉은 모든 말을 현실로 구현할 능력이 있는가는 별개의 문제다. 우리 또한 최고 경영자들에게 속아 넘어가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결국 과거에 내렸던 의사결정들과 그 성과를 우선 면밀히 살펴본 후 그가 현 시점에서 내리는 의사결정이 좋은 경영의 기준에 부합하는지 해당 업의 속성에 맞는지 계속 판단해 나가는 수밖에 없다. 점을 찍어가며 희미하게나 선을 그어보는 방식이다. 진정한 친구보단 걸러야 하는 친구를 속아내는 쪽이 더 쉽다. 의사결정을 쭉 보는데 이거보단 내가 더 잘하겠다. 이렇게 좀 하지 훈수 두고 싶네 라는 마음이 샘솟는다면 걸러야 하는 경영자일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이거보다 잘할 수는 없겠다. 경영을 계속 맡기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면 제대로 찾은 것이다. 우리의 경험과 많은 경영자에 대한 연구를 참고삼아 좋은 경영자의 공통적인 요소를 뽑아 열거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뚜렷한 목표의식, 사업에 대한 열정, 성장에 대한 열망, 시대를 읽는 안목, 업의 본질을 꿰뚫는 통찰, 변해야 하는 것과 변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구분하는 분별력, 역발상적 베팅능력, 학습능력, 경쟁관계 파악, 관습에 얽매이지 않는 혁신적 사고, 인간의 욕망에 대한 이해, 고객, 직원, 정부, 주주 등 이해관계자 관리, 겸손한 태도. 와 정말 많고 훌륭한 경영자가 되기가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좋은 경영자를 알아보기 위해선 먼저 경영에 대한 이해가 수반되어야 한다. 즉 좋은 경영의 기준을 정립해야 한다. 앞서 살펴본 개념과 연결시킨다면 좋은 경영자는 경쟁 우위를 만들어 p 곱하기 q-c 즉 기업이익 관리를 잘 해내는 사람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경쟁사와의 격차를 벌리면서 매출은 늘리고 비용은 줄이고 있다면 좋은 경영자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의미다. 또한 경영자가 경쟁 우위를 구축한 동시에 자본배치까지 잘 해내면 그 기업의 유형은 소위 스노우볼 기업이 된다. 그래서 이 앞에는 자본배치라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데요. 기업이 영업을 하면 이익이 나잖아요. 그 이익을 사내에 유보시키는데 이 유보 이익으로 본업에 투자하거나 부채상환, 기업인수, 배당, 자사주, 매입 등을 하는 것을 자본배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본배치를 잘 하면 거기서부터 추가 이익이 나오고 그 추가 이익이 가치를 증가시키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스노우볼은 눈덩이가 굴러가며 커지듯 시간이 흐를수록 기업가치가 계속 상승함을 나타내는 비유적 표현이다. 경쟁 우위는 있지만 자본배치에 미숙하면 프랜차이즈형 기업, 경쟁 우위는 없지만 자본배치를 잘하면 효율적 기업이 되겠고 최악은 둘 다 없는 경우로 결국 기업 가치가 감소하는 부실 기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 스노우볼 기업은 확보된 경쟁 우위를 바탕으로 풍부한 현금 흐름을 창출하고 현금 흐름은 자본배치에 활용되어 다시 경쟁 우위가 강화된다. 그러면 다시 현금 흐름은 더 커지고 자본배치를 거쳐 또 경쟁 우위가 세지는 선순환을 탄다. 투자자가 찾아야 하는 스타 경영자는 이처럼 스노우볼 기업을 만들어 눈덩이를 계속 굴려갈 수 있는 능력자다. 그와 함께 하면 주주는 끊임없는 기업 가치 상승이 빚어낸 장기적인 우상향 주가를 향유할 수 있다. 우리는 펀드매니저로서의 역할이 고객이 맡긴 소중한 자금을 이런 좋은 경영자를 찾아 다시 맡기는 것이라 생각한다. 경영에 대한 이해도가 갖추어진다면 투자자 자신과 합의 맞는 경영자를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다소 어려운 부분이지만 탁월한 경영자가 투자의 치트키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기꺼이 도전해볼 만한 영역이라 믿는다. 결국 사람이 기업의 이익을 좌우한다고 합니다. 이게 저번에 리뷰한 영상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하여간 경영자가 상당히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장 좋은 가격입니다. 주식 투자를 하는데 보통 적정 가치 내재 가치 이런 말을 많이 듣잖아요. 근데 저도 처음에는 아니 내재 가치보다 싼 주식을 사면 좋다는 건 알겠는데 과연 이 내재 가치를 어떻게 구하는 건지를 몰라서 상당히 답답했었는데요. 이게 그렇게 어렵게 구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장에서 이거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니까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기업이 곧 좋은 주식은 아닙니다. 가치 투자는 좋은 기업이 저평가되어 있을 때야 비로소 좋은 주식으로 인식합니다. 벤츠는 좋은 자동차이지만 대당 가격이 10억원이라면 구매가 꺼려질 수밖에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가치평가를 수행해 저평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면 좋은 기업과 좋은 가격의 교집합인 좋은 주식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경마는 통상 페리미추어를 채택한다. 이긴말에 베팅한 전체 금액을 수수료 공제 후 배당률에 따라 나눠주는 방식이다. 말 그대로 상호간 내기여서 많은 사람의 베팅에 따라 배당률이 달라진다. 즉 참여자들이 기대하는 우승 확률이 높으면 배당률은 낮아지고 우승 확률이 낮으면 배당률이 높아지는 개념이다. 주식에 적용해보면 모두가 장밋빛 미래가 펼쳐질 거라 확신하는 종목은 가격이 비싸게 형성된다. 어떤 주식이 퍼 100배에 거래된다면 앞으로 초고삭 성장을 거듭하리란 기대감이 투영되어 있다는 뜻이고 실제로도 그럴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다. 하지만 당대 불폐의 경우처럼 기대 수익이 높지 않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이 당대 불폐는 한국의 전설적인 경주마로 배당률이 낮았다고 합니다. 1등을 확률이 너무 컸기 때문이죠. 더 나아가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엔 베팅 금액을 날릴 각오도 해야 한다. 찰리 먼거는 투자는 페리미추얼 시스템에 맞서 베팅하는 것이며 투자란 가격이 잘못 매겨진 도박을 찾는 것과 같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승률이 50%이지만 배당률은 3배인 투자 기회만을 노린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선 베팅 가격이 잘못 매겨져 있는지 판단할 수 있을 만큼 많이 알아야 한다는 조언을 덧붙인다. 결론적으로 투자에 성공하고 싶다면 철저한 분석을 통해 좋은 기업을 저평가된 가격에 사야 한다. 좋은 가격은 좋은 기업을 좋은 주식으로 만든다. 그래서 적정 가치 구하기 1을 살펴볼 건데요. 적정 가치 구하는 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꼭 들으시고요. 이해가 안 되시면 반복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거를 할 줄 알아야 가격이 싼지 비싼지 혼자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춰집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는 순이익을 사용해서 적정 가치를 구하는 법, 영업이익이나 현금 흐름을 사용하는 법을 설명하고 계시는데요. 이 중 가장 쉬운 순이익을 사용하는 법만 살펴보겠습니다. 주식의 적정 가치를 구한다 하니 비법의 향기가 풍기는 듯하다. 하지만 미리 스포를 하자면 밸류에이션의 정답은 없다. 사람마다 밸류에이션을 하는 방법은 제각각이며 그렇게 도출된 적정 가치라는 것도 어느 정도의 범위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정확하지도 않은 밸류에이션을 왜 구제하려고 하는가? 적정 가치가 하나의 숫자로 딱 떨어지지는 않더라도 대략 범위라도 알아야 저평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어떤 회사의 주당 적정 가치가 만원에서 만오천원으로 추정된다면 주가가 오천원은 싸다고 할 수 있고 오만원은 고평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밸류에이션을 위해 비즈니스 모델을 꼼꼼히 살피고 이익을 추정해보는 과정에서 저평가의 근거를 다각도로 정교하게 마련해 볼 수 있다. 현존하는 다양한 적정 가치 구하는 법 중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방식은 퍼 밸류에이션이다. 너무 뻔한 거 아니야? 싶을지 모르겠으나 가장 단순하면서도 누구라도 보편적으로 사용하기에 모자람이 없는 검증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수익가치 개념에 의거하면 한 기업의 가치는 결국 한 해 동안 버는 순이익의 일정한 배수를 곱한 가격에 해당된다. 우리 회사 내에 그거 몇 배짜리에요? 라고 물어보는 질문이 흔하게 제기되는데 멀티풀이라고 부르는 배수가 얼마인지 궁금하다는 뜻이다. 그 회사는 얼마냐고 물어보는 경우에는 주가가 아니라 통제 거래 가격인 시가총액으로 대답해야 한다. 적정 주가는 예상 EPS 즉 예상 주당이익 곱하기 적정 퍼 즉 적정 주가 수익 비율 적정 시가총액은 예상 순이익 곱하기 적정 퍼입니다. 이것이 이해가 안되면 일단 애워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공식입니다. 원론적으로는 DCF 현금 흐름 할인법을 쓰는 것이 좋으나 어차피 성장률 할인율 기간 등 주관적인 요소가 개입될 수밖에 없어 더 정확하다고 볼 수만은 없다. 10년간 매년 10억원의 순이익을 올릴 회사가 있다고 해보자. 할인률 4%를 적용해 DCF로 계산하면 현재 가치는 843억원이 나오는데 100억에 퍼 10배를 곱한 값인 1000억원과 비교해도 15%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어차피 퍼 밸류에이션을 할 때도 현재의 이익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앞으로 어느 정도 성장한다는 과정을 감안해 주므로 실제 차이는 더 줄어든다. 퍼를 사용하는 쪽이 직관성은 높아지고 계산은 간편해진다는 면에 원주율이 원래 3.1415926...이지만 편의상 3.14로 끊어쓰는 것과 비슷하다 하겠다. 심지어 기업을 통으로 거래하는 인수합병 시장에서조차 이익이나 현금을 임해 배수를 곱했습니다. 이때 배수는 계산값이 아닌 매도자와 매수자 간 협상의 대상이다. 단순화시킨 사례 하나를 상정해보자. A기업의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은 아래표와 같다. 2022년 10월에 이 기업을 발견했다면 퍼 밸류에이션을 위해 해야 할 작업은 1. 2022년 하반기 실적을 예상해 그의 온기 실정을 추정해보고 왜 그러냐면 10월 이전에는 1분기, 2분기 실적이 나왔으니까 3분기, 4분기 실적을 예상을 해야 되고 이 2003년부터 2025년까지 3개년도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빈칸을 채워 넣는 것이다. 이 역시 정답이 있는 건 아니다. 개념적으로 말하자면 A기업의 과거를 참고해 현재를 반영하여 미래를 예측하는 일이다. 과정으로 들어가 보자면 재무정보, 비즈니스 모델, 수요상황, 경쟁환경, 자본배치, 비용통제력 등 A기업을 둘러싼 모든 정보를 긁어모아 스스로 판단해보는 작업이 수반된다. P, Q, C로 설명하자면 P는 가격이고 Q는 판매량, C는 비용입니다. P와 Q의 성장률을 예측한 뒤 예상되는 C를 빼서 숫자를 뽑아낼 수도 있다. 구체적인 숫자보다 기업가치의 방향성이 더 중요하다는 면에서 제품가가 얼마나 올라갈지, 판매는 얼마나 늘지 따져보는 일은 투자의사 결정에 매우 유용한 판단 근거를 제공한다. P, Q, C를 각각 구해보는 대신 P 곱하기 Q가 곧 매출액이니 여기에 과거 이력과 현재 환경을 반영해 적정하게 부여한 영업이익률을 곱해 이익을 구해볼 수도 있겠다. 그리고 이게 어려우면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한 가격이 있거든요. 그 예상한 가격을 참고해서 일단 예상 순이익이랑 예상 EPS를 참고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세 가지 포인트를 기억했으면 한다. 첫째, 이익의 변동성이 작은 사업일수록 퍼 밸류에이션 작용 시 신뢰도가 높아진다. 둘째, 빈칸을 보수적인 가정하에 추정해 채울수록 오판에 대한 페널티가 경감될 수 있다. 기대가 크면 그만큼 실망도 큰 법이니까. 셋째, 회사에 대해 많이 알면 알수록 예상 순이익의 범위를 좁힐 수 있다. 가치 투자자들이 철저히 공부하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3년 치까지만 예상해 보는 건 우리 경험상 정확도를 비교적 높게 유지할 수 있는 시간 길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3년은 우리가 저평가 주식을 샀을 때 재평가를 기대하는 평균적인 시간 길이이기도 하다. 3년 이후부터의 숫자는 사실 기업의 방향타를 쥐고 있는 경영자의 몫이다. 다시 말해 우리 입장에서 3년 이후부터는 경영자가 미래의 숫자를 만들어가는 구간이라 생각한다. 매수 이후 분기마다 공표되는 실적과 경영자가 내리는 의사결정을 추가로 확인해 가면서 미래 실적 예상치를 찍어 계속 나아간다. 즉, 계속 추정치를 실적의 나옴에 따라 변형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경영자에게 보내는 신뢰의 수준도 자연스럽게 조정되어 간다. 자, 그럼 예를 들어 A기업의 2025년 예상 순이익 빈칸을 300억 원으로 적어 넣었다 해보자. 즉, 여기에 순이익이 300억이 되는 건데요. 이제 여기서 적정 퍼만 곱해주면 적정 시가총액을 구해낼 수 있다. 즉, 적정 시가총액 구하는 공식이 순이익에다가 퍼를 곱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2022년 현재 시가총액 1000억 원에 거래되고 있다면 2025년까지 향후 3년간 기대수익률은 퍼가 5%라고 했을 때 50% 수익, 퍼가 10%, 여기는 10%라고 했는데 10이라고 해야죠. 퍼가 10일 때는 200%가 된다. 이게 왜 그러냐면 좀 전에 예상 시가총액은 순이익에 퍼를 곱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퍼가 5면 300 곱하기 5는 1500억 원. 2022년 시가총액이 1000억 원에 이 기업을 샀다고 하면 500억 원을 벌었으니까 500 나누기 1000은 50%잖아요. 그리고 퍼가 10이면 300억 원 곱하기 10 하면 3000억 원이 시가총액이 되는 거고 그러면 2000억 원이 시가총액이 증가한 것이니까 2000 나누기 1000 하면 200%가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얼마의 퍼를 부여하는 것이 적정한가 하는 데 있다. 예상 순이익을 추정하는 과정이 과학에 가깝다면 적정 퍼를 찾는 일은 좀 더 예술에 가깝다. 시장에서 3년 뒤 이 기업에 몇 배의 멀티플을 부여할지 현재 시점에선 알기가 어려운 까닭이다. 매수 후 운 좋게 이익과 퍼가 동시에 상승하면 수익이 크게 발생한다. 가치투자자는 낮은 퍼 구간에서 매수를 시작하므로 처음에는 이익이 성장하는 만큼만 주가 상승을 향유한다. 그러다 저성장주여서 재미없다고 생각했던 종목이 알고 보니 생각보다 성장률이 높다는 사실이 시장에 본격적으로 알려지면 퍼가 뛰어올라가는 재평가 구간을 만난다. 우리는 이를 2단 점프라 부른다. 우리가 피터린치의 표현대로 4로타 이상 즉 4배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한 종목들은 대부분 이익의 성장과 퍼의 재평가가 융합작용을 일으킨 2단 점프의 결과였다. 이런 짜릿한 경험을 반복하다 보면 낮은 출발선에선 저퍼 종목들을 찾아다니게 된다. 저퍼는 낮은 리스크와 높은 잠재 리턴을 동시에 가진 매력적인 존재다. 퍼의 영향을 주는 요인에는 비즈니스 모델, 이익 성장률, 시장 트렌드, 역사적인 퍼, 주식시장 전체의 평균 퍼, 산업의 평균 퍼 등이 있다. 경험으로 볼 때 이 중 가장 힘이 센 요인은 비즈니스 모델과 이익 성장률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높은 이익 성장이 기대되면 시장으로부터 자연스레 높은 펄을 부여받기 시작한다. 그래서 이 펄을 얼마 주느냐가 이 적정 가격을 구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요소들을 참고를 해서 자신이 이 적정한 멀티플을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 기업은 매출액 성장이 계속 50%씩 해나오고 있다. 순이익 성장이 한 30% 정도 해나가고 있다. 그러면 한 펄을 그냥 30을 부여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근사치의 목표 주가를 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즉 목표 주가는 정확할 필요가 없고 대충 어림잡아 근사치만 구하면 되고 그 가격보다 싸게 사면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기업이 영원히 고성장세를 유지하기란 불가능하다. 언젠가 한계에 봉착해 성장률이 낮아지는 구간으로 다시 접어들면 성장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대신 본래 비즈니스 모델의 품질을 반영하는 적정 퍼까지 하향 수렴하게 된다. 이는 곧 주가 하락을 의미하니 피하는 게 상체인 이겠지만 주가가 워낙 미리 움직이니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도 빈번하다. 따라서 퍼 급변에 따른 주가 하락을 피하고 싶다면 성장이 가파르면서도 오래 유지될 뿐 아니라 갑자기 성장이 없어지는 구간에서도 급락 없이 어느 정도 이상의 퍼를 유지할 수 있는 회사를 원천적으로 고르는 편이 바람직하다. 즉 앞에서 얘기한 좋은 기업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거든요. 성장이 높으면서도 경쟁 우위가 있어 경쟁이 심해지더라도 그 경쟁 우위를 유지할 수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게 좋다는 것이죠. 저평가 판별하기 1. 미래 이익 추정의 근간에 적정 가치를 구해 현재 시가총액과 비교하는 것을 동적 방식이라 본다면 현재 시점에서 이미 주어진 값을 갖고 저평가 여부를 판단해 보는 것은 정적 방식에 해당한다. 시장의 기대가 반영된 비율이 퍼 즉 시가총액 나누기 순이익이므로 퍼가 낮으면 낮을수록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하는 방법이 대표적이다. 여기서 두 가지 의문이 제기된다. 1. 첫 번째는 시장이 효율적인 데다. 퍼는 남들도 다 보는 숫자인데 저평가 주식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다. 시장이 효율적인가는 오랜 논쟁거리이지만 가치 투자자는 기본적으로 시장이 비효율적이라고 믿는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단기적으로는 비효율적이지만 장기적으로는 효율적이라 생각한다. 주식 시장은 단기적으로는 인기를 반영하는 투표 기계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 가치가 방향되는 체중계라는 것이다. 주식이 저평가되는 요인은 다음과 같다. 1. 시장 폭락 2. 인기 업종의 수급이 쏠리며 나타나는 소외 3. 특정 기업과 업종에 대한 오해와 편견 4. 기업의 일시적인 부진 5. 언론에 오르내릴 정도의 구설수 6. 지루한 회사명 한마디로 저평가는 공포, 탐욕, 질투, 과민반응, 무지, 무관심, 왜곡, 게으름, 조바심에서 비롯된다. 인간의 본성이 바뀌지 않는 이상 저평가 주식은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을 거라 단언한다. 최소한 우리가 투자를 해온 동안에는 그래왔다. 개별 종목의 주가 진폭은 왜 이렇게 크게 나타날까? 첫째, 기업의 이익은 원래 진폭이 크다. 가변적이니 위험하다 볼 수 있지만 상승적으로의 변동성도 크다는 점이 주식의 차별화된 매력이기도 하다. 둘째, 주가는 앞으로의 이익을 미리 반영하는 속성이 있는데 미래는 정확히 알 수가 없는 노릇이라 현재 발생한 사건에 따라 시장 참여자들이 전망이 크게 변동하기 때문이다. 종합하자면 주가 변동성은 자녀 이익에 대한 후순위 배분권을 가진 주주가 감당해야 할 몫이자 미래를 다루는 일을 하는 주식 투자자의 숙명과도 같은 것이다. 즉, 주식시장의 변동폭과 개별 종목의 변동폭은 감내해야 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 두 번째 의문은 퍼가 도대체 얼마여야 저평가라 볼 수 있느냐는 것이다. 우선 퍼를 역수로 뒤집어 1 나누기 퍼는 일드 즉 수익률로 생각하면 다른 자산과 비교가 가능하다. 퍼가 10이라면 수익률은 10%이니 이율 4%짜리 채권이나 5% 임대 수익률을 주는 건물보다 싸다 평가할 수 있는 시기다. 당연히 퍼가 낮아질수록 일드는 올라가니 더 매력적으로 변한다. 반대로 퍼가 50배라면 일드가 2%에 불과하니 채권이나 건물을 사는 편이 낫다. 저도 처음에는 퍼를 역수로 뒤집어서 수익률이 나온다는 게 이해가 안 됐었는데 지금은 이해가 되거든요. 즉, 퍼는 EPS분의 가격이잖아요. 이걸 뒤집으면 가격분의 EPS잖아요. 근데 이 가격을 그 기업을 사는 돈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EPS를 내가 산 그 기업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이해가 되거든요. 즉, 기업을 100원에 샀는데 그 기업에서 매년 10원의 이익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10%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즉, 퍼를 역수로 하면 수익률이 나오는 것입니다. 상대적인 저평가는 주식시장 전체의 퍼 혹은 해당 기업이 속한 산업의 전체 퍼와 비교해 가늠해 볼 수 있다. 주식시장 전체의 퍼가 12, 산업 전체의 퍼가 20인데 어떤 기업의 퍼가 15라면 시장보단 비싸지만 산업 가운데선 싸다는 결론을 내리는 시기다. 물론 주식시장과 산업의 퍼가 내려온다면 그만큼 저평가 정도는 줄어든다. 상대적인 밸류에이션은 전체 시장과 특정 산업이 각광을 받을 때 무지성 매수에 합리화 논리를 부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반드시 밸류에이션의 보조적으로 참고하는 선에 그쳐야 한다. 퍼 배수는 원구매수 기간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시가총액 천억인 회사의 순이익이 200억이라면 회사 전체를 사들였다고 이론적으로 가정했을 때 5년이면 회사가 내 것이 된다는 개념이다. 즉 순이익을 5년간 200억씩 받으면 5년 뒤면 천억 원을 버니까 그 회사를 산 천억 원을 다 회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치로는 기업 이익이 꾸준하다는 가정하에 퍼가 5배이면 저평가로 판단해도 무리가 없었던 것 같다. 채권의 수익률이 20%가 치솟는 경우도 드물고 주식시장 전체의 퍼가 이만큼 내려올 확률도 낮기 때문이다. 피터 린치는 퍼와 성장률을 비교해 판별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일정 기간의 예상 이익률이 퍼를 초과한다면 성장 대비 저평가됐다고 보는 시기다. 그가 고안한 페그, 즉 주가 수익 성장 비율의 공식은 퍼 나누기 이익 성장률이다. 만약 어떤 기업의 퍼가 10배, 이익 성장률이 20%라면 페그는 0.5가 되는데 퍼와 이익 성장률이 같아지는 값인 1보다 낮아 저평가라고 보는 것이다. 성장주의 퍼 적정성을 판단하기에 유용하다. 비슷한 개념으로 벤저민 그레이엄은 단순한 공식을 통해 가치투자자가 감내할 수 있는 퍼의 범위를 제시한다. 퍼 더하기 예상 이익 성장률 곱하기 2가 그것으로 이익 성장률이 향후 7에서 10년간 10%가 예상된다면 퍼가 8.5면 8.5 더하기 10 곱하기 2에서 28.5배까지 부여 가능하다는 뜻이다. 당연히 현재의 퍼값이 감내할 수 있는 상단 숫자와 계리를 보이면 보일수록 저평가된 셈이다. 즉 28.5보다 작으면 작을수록 저평가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용기가 부족해 30배 이상의 종목에는 손이 잘 나가지 않는다. 하지만 귀담아 드려야 할 두 가지 조언이 남아있다. 우선 저퍼는 저평가 종목의 발굴의 시작점에 불과하다. 낮은 기대감이 회사가 그만큼 형편없기 때문에 합당한 수준인지 아니면 대중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인지 추가 분석 작업을 통해 판별해야 한다. 또한 저퍼가 저저퍼로 갈 수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주가가 얼마든지 오버슈팅도 언더슈팅도 할 수 있다. 즉 단순히 퍼가 낮다고 해서만 투자를 해야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시발점으로 해서 그 기업에 대한 분석 아까처럼 비즈니스 분석이나 경영자의 분석이 뒤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퍼를 통해 저평가 주식을 판별하는 것 이상으로 고퍼 종목을 피하는 일도 중요하다. 지나치게 높은 퍼는 동마로 따져 낮은 배당률에 배당하는 동시에 기대가 높은 만큼 미래 예측이 틀렸을 경우 돈을 크게 잃는 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가치 투자자는 어린이날 에버랜드에 가지 않고 높은 절벽 위에서 장난치지 않는다. 주식 시장은 나이 스승이 아니라 나이 하인이 되어야 한다. 가격과 가치에 관심을 집중하라. 오렌 버핏. 그리고 예전에 현대백화점 퍼가 2배일 때 이 주식을 샀다고 하는데요. 결국 퍼 2배는 오해의 결과였음이 밝혀져 주가는 크게 올랐다고 합니다. 이렇듯 가장 좋은 투자 대상은 역설적이게도 복잡한 밸류에이션 작업이 따로 할 필요 없을 만큼 딱 봤을 때 지나치게 싼 종목이다. 한마디로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지 체크하기 위해 굳이 체중계를 동원할 필요가 없는 종목을 찾아야 한다. 즉 안전마진이 엄청나게 큰 종목을 사는 것이죠. 주식 시장에서는 모두가 흥분해서 달려드는 주식에 프리미엄을 붙인다. 일종의 오락세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따분한 주식은 할인해준다. 이렇게 할인된 가격으로 거래되는 주식을 많이 사둬라. 랄프 웬저. 자 이렇게 한국형 가치투자 전략의 리뷰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식 투자로 돈을 벌기 위해 중요한 3가지 요소에 대해서 다루어 보았는데요. 훌륭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성쟁장재력이 있는 기업이 좋은 기업이라는 것. 훌륭한 의사결정을 내리고 기업의 성장에 대한 열정이 있는 경영자가 훌륭한 경영자라는 것. 그리고 어떻게 기업의 적정 가격을 계산하고 저평가되어 있는지 판단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만 듣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이 관심 있어 하는 기업을 하나 선정해서 그 기업을 이번 시간에 설명한 내용대로 3가지 요소를 점검해 보면 투자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떤 주식을 살 때 기분에 따라 막 사는 게 아니라 이 3가지를 확인해 보고 사면 정말 실패할 확률이 줄어들고 이익을 볼 확률이 급격하게 높아질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 영상 내용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책 꼭 한번 구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좋은 책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 내용이랑 이번 시간에 소개한 영상의 내용은 정말 중요한 것이라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